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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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징글TV 임세윤 식당TV 인싸티TV 애청자 여러분 안징글TV 목요일코 나죠 사람 속으로 오늘은 임세윤 소장님을 제가 모시고 하도 공사다망하시니까 저도 보기 어려운 분인데 방송에서는 잠깐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보니까 안징글TV 문 연지 1년 반 임세윤TV 문 연지 뭐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6개월쯤 됐나요?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민생경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만들었고 뭐였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 드렸네요 그래서 3명의 공동소장이 있는데 한 분은 방송에 안 나오면서 연구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석 소장님 그분은 유튜브를 안 하시니까 냅두고 방송과 대외활동을 총괄하시는 임세윤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민생경연구소 이야기를 한번 또 임세윤 소장님이 미처 그 바쁜 방송과 투쟁 일정 속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세윤 소장님 큰 박수를 환영해 주세요 뭐야 이게 어색하게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 다른 방송에서 임세윤 식당TV 라이브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오늘 나옵니다 아니 뭐 어제 갑자기 번개처럼 오늘 뭐 화제 그러셔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와있습니다 아니 언젠가 제가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초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내일 임세윤 식당TV에 제가 못 나가니까 오늘 이렇게 애청자들께 임세윤 소장님과 이렇게 안진걸의 대담을 보여드리고 저희는 이제 또 내일은 임세윤 식당TV에서 저 없이 임세윤 소장님하고 아 근데 내일이 원래 jyp 박진영 교수가 원래 온다고 해서 이제 제가 둘이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분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너무 바빠죠 날짜를 착각하셔가지고 내일 박진영 교수는 못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경대변님 한 번 도와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좀 아쉬웠잖아요 한번 전화해보려고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그 세 분 두 분 방송한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막 재방송도 만 명이 넘게 오고 그냥 케미가 네 이경대변님은 케미가 좀 많나요? 뭐 저는 언니들이랑 원래 되게 잘 지냅니다 아 자 그럼 오늘 바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송 패널들 또는 민주당 개혁파들 오늘도 혹시 기자회견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은 없었고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소리소리 갔다가 그건 봤습니다 네 소르소리 갔다가 뭔 정신으로 제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송 그때 아침에 어머 아침에 뭐 동주엽이 소르소리라는 유영화TV 보니까 수천 명이 보고 있던데요 엄청 앞으로 그거 임생식당도 같이 공동을 하시죠 소리소리 부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유영화 교수가 유영화TV를 공동을 하는데 유영화TV가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구독 좋아요가 그래서 아침에 그 방송하고 잠깐 미팅 있어가지고 누구를 좀 만나고 그러고 또 점심에 또 약속이 여기 국회 앞에서 있어서 이따가 바로 또 저는 이제 스픽스 녹화를 하고 두시자 아 목요일날 왁자집 거 녹화에서 표혈 날라가지고 네 네 네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루피스 왔어요? 왁자집 거에 오윤혜 씨가 왔어요 와 그걸 그 엄청 방송 활약하고 계신 분이죠 아니 그 분이 뭐 오종쇼도 해가지고 베네 대표님 그 백년가약도 지금 연결해 준 분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 뭐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오종쇼에 공개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재밌게 지내는 분이고 하여튼 그 왁자집 걸 분위기가 완전히 지난번이랑 달랐어요 그럼 목요일에 멤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네요 누구누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왁자집 걸이 아니 원래는 막 남영희 부원장 그다음에 김준혁 교수 이렇게 오는데 그 두 분이 오늘 또 일정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좀 재밌게 꾸려보자고 그래서 이제 방송인 오윤혜 씨를 이제 어렵게 초청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거의 앉아만 있다 왔습니다 네 확실히 프로 방송이니까 뭐 주도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목소리도 안 좋아서 아주 좀 편하게 왔다 왔습니다 우리 발언 양도 하면 많을 걸요 막 명랑하게 재미있게 가수이시기도 네 네 그러니까 뭐 님 대표한테도 묻고 뭐 여기저기도 묻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앉아서 왔다 배경처럼 있다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일곱에서 오십 분이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뭐 열린민단 김상균 대표도 출연하셨나요? 네 오셨어요 그분도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시사부로 유튜버 유튜버 시사부로 님이죠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패널들 다시 보강하고 이제 50만이니까 한 번 또 시즌2로 도약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 교체도 되고 그러는데 임세윤 소장님과 저는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임세윤 소장님은 스피스 에서는 방송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피스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스피스 칭찬은 진짜 많이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안 그래도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끼리 유튜버의 레거시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오마이티비 하고 스피스가 굉장히 이제 정규 언론사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죠 네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pd분들이나 또 이제 작가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직도 회복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화요일 날 광복절 날 이 친일매국노 오 다음에 나라를 팔아먹으니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엄청난 열정의 사회를 보시라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원래 또 기존에 후두 염도 약간 있잖아요 그것도 약을 제대로 못 챙겨 먹어가지고 잘 못 나섰는데 그래도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집회가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맛이 갔습니다 네 끝나고 또 시민들 뭐 100여 명이 또 만나셨으니 제가 뒤에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 모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회 끝나면 반성도 하고 성찰하려고 개선도 하면 이번에는 유독 광주는 지금 언론 보도도 꽤 나왔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하고 수천 명이 모인 걸로 얼마 나왔는데 뒤에 이렇게 저녁 식사하면 소통 모임에 만도 100여 명이 넘게 오셨으니 일일이 다 맞이하고 대화하면 모기 힘들죠 오늘은 임세윤 식당 tv 오신 분들 임세윤 소장님이 댓글 읽어주는 걸 소화로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많이 오셨고요 쭉 더 여러분 인사이트 tv 임세윤 식당 tv 안이걸 tv 쭉쭉 더 들어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 언니 줄리 김건희 언니 왔고 사랑된 이별님은 늘 항상 원조 멤버시죠 송골맨님도 오셨고 신현관님 김치찌개 하나 시켜주세요 김치찌개 맛있겠네요 생각한주님도 오시고 한세종님 소부당님 lsw님이 임세윤님 말술이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문이 난 겁니다 그 광주에서 라이브 방송 하셨잖아요 거기에 댓글이 엄청 많이 나셨고 그 다음에 그 어저께 그 변혜 대표는 안변세 방송도 올라가 있는데 임세윤 tv에 거기에도 임세윤 소장님 말술이라고 수업 났어요 누가 이렇게 댓글 잘 안 왔던데 아 그 이름이 허위사실 유폴로 이 괴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어렸을 때 술 많이 먹어보고 그랬지만 요즘은 엄청 자제하시고 안 드시잖아요 술도 막 간헐적 금주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일주일이 끊고 막 그러잖아요 간헐적 간식차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술 드시고 못봤는데요 네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말술연은 어떤 소문이 잘못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끔 한 잔씩 하죠 주동산 네 오늘은 이제 이 방송 끝나면 제가 6시 한 50분까지 여러분 방송할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타임즈 한국지국장님하고 민생경전고소 인터뷰가 있습니다 뭐 바로 기사가 나갈지 아니면 어떻게 소화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생경전고소 소장단하고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한번 뉴욕타임즈는 정말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신문인데 한번 만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 또 윤성정권의 문제점을 소상히 한번 저희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거 방송 패널들 또 정치기역의 동지들 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이랑 친한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들 아방할 때도 저 가끔 가면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지 누구랑 친해요 누가 더 술 세요 막 이런 거 아니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 거의 잘 알죠 잘 친하고 근데 또 내가 모르고 잘못 누구도 빼먹고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실 거 아니야 모르고 말 못 할 수도 있어요 까먹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제일 그래도 제일 요즘에 잘 맞는 사람들 정도만 일부만 말해도 되죠 방송 요즘에 예전 tv조선 그 정말 힘겹게 거의 토론투쟁을 하던 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시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분들 tv조선 다 잘린 거 같던데 그 개편을 아예 다 했더라고요 tv조선이 아예 이제 이 패널을 다 기자들로 자체 기자들로 다 바꿨고 그래서 전부 다 아마 보수든 진보든 할 거 없이 다 안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아예 이제 진보 패널들 시를 말리 하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닐까요 돈도 줄이면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니 윤해관들이 그렇게 방송으로 전화를 해갖고 패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도 하고 음해도 하면서 못 나오게 한다잖아요 실제 이경 대변인님이 그래서 몇 개 잘리기도 했고 임선수사님도 한두 개 잘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사건이 좀 있었죠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이 한 방송에서 이번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그 한마디 한 거 갖고 그냥 몇 날 며칠 까여 가지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사기꾼은 사기 대선이 맞는지 맞았잖아 결론은 그리고 그게 얼마 전에 어디 어떤 방송이 요즘 쇼츠가 하도 많으니까 그 한 100만 보았던데 그 쇼츠를 아 그래요 네 임선수사님하고 제가 선산 조상묘 실제 찾아내가지고 김건희 필지가 선산이고 조상묘고 산비탈이니까 개발 안 된다는 거짓말 밝혀내는 쇼츠는 거의 지금 170만 명 넘게 받고 그 다음 임 소장님이 양평군청에서 발언한 쇼츠는 거의 100만 명 그 다음에 그 쇼츠는 더 받더라고요 아니 저 오늘 근데 서울의 소리 마치고 여의도 쪽 넘어가려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길 가는 분이 갑자기 딱 보더니 어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가지고 누구시지 몰랐는데 그래서 쇼츠를 또 많이 은근히 부시나 봐요 네 저도 지난번에도 저쪽에 어디더라 성수동 쪽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아 성수동까지 성수동이 아니라 상수동 아 상수동 상수동 여기 마포 쪽에 상수동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잠깐 뭐 방송 준비하고 앉아 있었거든 야외 테이블에서 길 가는 분이 딱 보시더니 또 막 엄청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임선수사님은 이제 옛날 요즘 말로 떴쪄 떴 뭐야 떴다는 말 옛날 말인가요 요즘 말은 요즘 말은 뭔가요 요즘 말은 핫한 힙한 분 아 요즘 말은 아닙니다 힙하죠 아직 힙하죠 실제로 봐봐 여기 임선수사님 정치수도라는 정치수도라는 쇼츄도 유튜브님인데요 어 어 그 다음에 저하고 저희들이 선산조상묘 쫓아간 거 찾아낸 거 171만 마지막에 임 소장님이 170만 쇼츄 진짜 재미가 나라 칠면조하고 흑염소하고 개조심하고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제가 그때 옆에서 임선수사님이 주술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거 엄청 재미있고 주술적 의미인데 근데 이번에 일요일날 엠비스테이트가 직접 찾아왔더니 실제 우리가 갔을 때는 걔들 풀어놨잖아요 묶어놨어요 있어요 개발 준비하면서 땅 관리인까지 이미 선임해 놓은 거예요 그 철마 안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집어 넣어놨구나 칠면조하고 흑염소랑 그러니까 선산과 조상묘에 관리인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리회사나 친척들이 가지고 가끔 하지 창고도 있고 뭐 창고 만들어놓고 아예 관리인까지 둔 거 같아요 아니 선산이면 거기에 흑염소 4마리 있고 칠면조 있고 닭 있고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조심이 옛말입니다 개조심까지 있습니다 근데 개가 없어 개는 안 보이대요 옛날에 개도 키웠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TV조선 패널들하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박정부는 안 되면 저는 제가 내일 못 와서 참 죄송하지만 이경대배님이나 김종욱 박사님이 보니까 임승선 님이 방송할 때나 집회할 때나 보면 그분들이랑 잘 맞더라고요 정치 기억에 식견도 없이 타고 또 열정적이고 또 집회에도 나오시고 이러면 김종욱 박사님은 9월 10일 충주진보즄도 보수연대 집회에 이제 본인도 뉴패스로 데뷔하기로 하셨고 이경대배님도 충주진보즄도 충주진보즄도 보신다고 내일 꼭 제가 앞때 가서 제가 오늘 전화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경대문구소는 언제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대기업증권회사 출신한 건 좀 알려졌어요 이번에 광주 집회 때 예전에 직장 대기업증권회사 동료도 응원 오시고 아 네네네 그렇죠 저랑 신입사원 때 같이 동기인 이른바 남사친이라고 하죠 남자사람 친구 남자사람 친구 남자사람 친구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 왔다고 밥 사준다고 이제 와가지고요 재밌게 또 지냈습니다 재밌게 이따 왔습니다 네 친한 사람? 친한 사람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친한 사람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대기업증권회사 다니다가 최근에 변희진 대표를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방송 위주와 집회적 공적인 관계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방금도 만나고 아 진짜 아 왁자지껄 일단 베네대표 청원 5만 명 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좀 힘 좀 내주시죠 이게 이제 좀 속도가 안 납니다 지금 열흘 남았는데 그 청원한테 지금 그 뭐죠 혁신안 김은경 혁신안이 내용이 괜찮으니까 그걸 또 반대하는 해방 묻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청원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넘어야 될 텐데 안 그래도 5만이 넘어도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안 넘으면 또 이제 핑계대기 딱 좋지 않습니까 안 넘어서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5만 명 좀 넘겨 주시죠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지금 뭐 방류할 건 빨리 해라 말이듭니까 말이듭니까 이런 집까지 정권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정권의 핵심 구성 요소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아닙니까 그 자들을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로 그다음에 혁신안 오면서 방류 이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는 문제로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딱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절인자들이 곳곳에 국강대도 가야지 필요하면 임세훈 소장님도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청와대 부대변 자격으로 명품회 사치품 게이트 그때 제가 예전에 영부일을 수행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있다가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입 열면 뭔가 걸릴까 봐 지금 본인들이 불리한 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제 사람 속으로 와서 그래서 대기업 집권이 다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만두고 민생경연구소랑 창화대 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자세히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오늘은 민생경연구소와 사람 속으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직업으로서 제가 기업을 다니고 있긴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파생상품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기업 증권회사에서 네 파생상품이 사실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이게 파생상품이 오해가 있는데 사실 잘 설계를 하면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주는 또 상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다른 상품보다는 특히 사모펀드 같은 건 사모 파생 같은 건 1억 이상이 돼야지 이제 그걸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이 투자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제가 그냥 들었던 생각이 나는 지금 너무 부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약간 있었고 파생상품이 안전하게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불안전판매 논란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면서도 좀 마음속에 어떤 약간 빛 같은 네 아쉬움이나 빛 같은 마음이 약간 있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직업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 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몰래 활동을 했죠 몰래라고 하긴 좀 그런데 굳이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슥 좋아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굳이 알리진 않았는데 거기서도 마침 좀 현업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수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도움이 약간 필요로 했었어가지고 그 당시 기업평가위원이라는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뭐 점점 이제 회사 일은 재미가 없어지고 아 점점 이제 시민사회활동에 그 즈음에 문재인펀드 1호로 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2012년 한참 전이고 12년 아 더 전이고 네 더 전이고 서서히 대기업 열심히 다니며 돈을 벌고 아이 낳고 키우다가 문재인펀드 1호 경실련활동 이것을 병행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서는 싹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니 제가 굳이 얘기 안 했으니까 말은 안 했지만 몰랐죠 아마도 몰랐을 거고 그런데 경실련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는 참여연대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만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저도 이제 직장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안진근 수사님도 참여연대를 그만두시면서 저희가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었죠 네 이름도 제가 짓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네 이름 제가 지었던 것 같은데요 민생경제연구소 생활경제연구소 민중경제연구소 민족경제연구소 민생경제포로 민생경제살리기 안 돼 한 수십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민생경제연구소로 잘 지으신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근데 또 민생연구소 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거기는 약간 보수단체 쪽이었는데 맞아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민생연구소는 전주에 있었고 맞아요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 다른 거였죠 다른 거였죠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막 김성태 고발하고 초반에 활동할 때 첫 번째 사업이 혼수성태 요즘도 혼수성태로 돌로다니돼요 이 분이 혼수상태로 윤석열 광복지원경축사에 공산전제주의 세력이 돼서 들으니까 그런 사람 많다라고 우리 사회에 혼수상태죠 그런 사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 어떻게 공산전제주의 세력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사회운동 전문가지만 이 동네에 완전히 급진적이고 친북적인 사람들도 있죠 일부는 그 사람들도 공산전제주의 세력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친북도 이제 통일하려고 하자는 거니까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의 친북이겠죠 뭐 이러면 북한이 우호적인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항일무장투쟁을 통해서 건설된 나라라고 생각해서 우호적인 거 하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공산전제주의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속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뿐인 거고 네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간첩도 아니고 북한에 무슨 정보를 제공하고 몰래 북한에 뭘 우리나라의 기민을 빼주면 아니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신고해서 간첩 신고하면 되죠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런 사람도 아마 몇 명 잡혔을 거에요 제 기억으로도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남북하이어도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의 편을 들면서 그냥 남북하위를 추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한의 대한민국의 기미를 뺏어준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시절부위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럴 때 연구 정보 기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형사법 처벌 받잖아요 네 다 처벌을 받는데 특히나 국가의 기밀을 북한이나 다른 나라 북한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조차 없어요 정부의 요직에 있지 않고서는 근데 이제 이놈들은 남북하위나 한반도 평화만 이야기하면 반전 평화만 이야기하면 다 공산 전체 세력이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실 박정희 전도한 노태우도 그런 말을 못 했어요 자기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군사독재를 위장은 했어도 민주나 인권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양이라는 사람들을 무슨 공산 전체 주의 폐륜 세력으로 매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반체제 인사다 차라리 심지어 빨갱이다라고 했어도 좌파나 빨갱이라고 했어도 공산 전체 주의 세력이라는 말은 한 번 안 했어요 이게 또 지금 2023년에 그러니까요 언제 철진한 색깔로는 이자여서 또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임승수 사람들 그 말은 기억나죠 용공분자 네 그러니까 공산 전체 주의 세력이라는 말은 차마 못 쓰고 공산당을 공산당을 좋아한다는 취미로 용공분자라는 말은 썼어요 그 말도 대부분 조작으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예 용공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그냥 공산 전체 주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한 명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자유민주주의 자유자유 맨날 외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러게 지위가 왕인지 알아 황제인지 알아요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인 거죠 국민에게 있다 한 거고 대통령은 국민에 잠시 위임받은 5년짜리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가 권력인 것처럼 행포를 부린다 그런데 국민에게 부여된 권력에 대한 자유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맨날 자유 외치면서 그러니까 이 착각이 선거 한 번 달랑 한 번 이겼다고 그게 대단히 그냥 끝나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황제나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저는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자기가 선거를 이기면 모든 권력을 다 갖는다라는 그런 착각 완전 반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고난이 주어지고 국민 전체 봉사회라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에 굴림해가지고 황제처럼 지 멋대로 윤석열 김건희 황제 부부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 다 탄압하고 공산 전체 주세로 몰고 국민이 어쨌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권력과 이런 정치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뽑는 거에서 끝이 가 아니라 앞으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 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우리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정부에 대해 잘못을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되고 무슨 반공산세력이 되고 공산전체주의 세력 폐륜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게 정상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닐 테고 누가 써줬는지 김건희가 써준 건지 천공이 써준 건지 김태호가 써준 건지 정말 너무나 안심하고요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으로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없어진 거예요 건국했다는 거 1948년도에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의장이 면전에서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이야기냐는 취지로 해버린 거잖아요 정부가 없었지 나라는 있었다 그럼 임시정부부터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돌이 일본이 그때 자기 거였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독돌 우리가 마치 불법을 뺏어가는 꼴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완전히 왕관한 그 이종찬 광복의장이 그것까지 지적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멘토라는 사람까지도 윤봉길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 무혼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한 거고 여러분 지금 나라 진짜 뺏기게 생겼어요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이 아직 대한민국을 갖다 마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 우리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수도 없이 제가 호소하지만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아직 관망하고 있는 분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저희들이 또 잘할 테니까 아직 관망하는 분들 또 유튜브 시청과 함께 이제 거리로 나올 준비를 하나씩 이번 주 토요일도 제가 한동원 동네 1시에 가고요 임세훈 소장님 명연설이 있을 것이고요 김준혁 교수님 사회도 보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의 박대혜 대표님도 대구에서까지 올라오신답니다 한동원에 대한 분노로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는 전국집중촉보십회가 있고 9월 10일은 제가 충주로 가서 진보중도 보셨는데 제8차 본부인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님도 오신다고 또 거기도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판을 저희는 켜나갈 테니까 심려를 함께해 주시고요 그 우리 안중얼TV 애청자 중에 송골배님께서 임세훈 소장님 역시 똑순이라고 저는 이제 오늘 안중얼TV 애청자님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콜리님께서 이종찬 할배 열받지 이혜영 선생님께서 전자산 다 독립했었는데 그 이종찬 그 다음에 이종궐 집안이 그 독립운동가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종찬도 윤석열 같은 놈의 본질인지 알았으면 너 그만둬라 이렇게 다 하셔야죠 수구레님 마리오칸님 축복사나님 장하시는 고양이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특히 장하시는 고양이님께서 뉴라이트 사관 엠비 때 설치던 것들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때 엠비 때 지금 임세훈 정권이 엠비 시즌2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엠비가 재선했다는 얘기가 납니다 심지어 신인규 변호사님이 신라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지금 이명박이 대통령이냐 임세훈 사장님이 이명박 국무총리로 시킬 수도 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다 실패를 했다는 인물들 아닙니까 이동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단 다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랑 감옥 관 사람들이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재명 아니 이재명 오늘 이재명 대표님 검찰에 출두했죠 네 이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어요 일단은 잘못된 정부다 지지율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감옥을 보냈었어요 윤석열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도대체 너무 신기해요 이제는 그러게요 완전 아니 본인이 기소해서 본인이 감옥 보내고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본인이 빼줘 뭐야 결자해제야 뭐야 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기 얻으려고 정치검찰의 탐욕으로 악용 안고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중대 열망을 그리고 이제와서 보니까 이제 엠비랑 함께 협작을 해야 되는데 미안 이제 그게 방해가 되니까 다 풀어주고 다 정권의 핵심으로 흡수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고요 그 엠비계 강순규가 이번에 정당 경선에 제가 그 풀 영상을 다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들 또 윤석열한테 열받아서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KBS의 제보뿐만 아니라 일부 유튜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가 오늘 저한테도 보내줬는데요 제가 다 들어봤는데 이건 진짜 실정비 반품을 탄핵사에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2, 3% 정도로 강신업을 나오게 한 다음에 주저앉히자 이런 이야기까지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철학이 저는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안 되면 조작이라도 해서 네 정치검찰 정권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윤석열 부위가 지금 부위랑 통하는 사람들로 부위 인물로 총선 하려고 구상했는데 라는 취지 나와요 부위라고 하면 네 윤석열이 주도를 했다 네 대통령을 부위라고 하거든요 네 이번 총선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여사가 자꾸 떠오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윤석열을 이야기 계속하면서 이번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KBS는 너무 압축적으로 나왔어요 네 이걸 풀영상으로 어 제가 이거 진보중도보수연대 유튜브들에 다 올려야겠어요 풀영상을 아예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민생용 정서가 고발해놨거든요 이거 정당법 위반으로 직군 남용으로 네 예 스타일엘리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룬 그러니까 윤석열은 일본으로 가라 광복절이 뭔지는 아는지 우리가 이긴다니면 그렇죠 우리는 반공이기도 하지만 반공이기도 하죠 어 맞습니다 우리가 공산지나 사회주의가 인간을 평등하게 하려고 했던 예전에 그런 사회운동이 한 부리였는데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일부 배운다더라도 현실세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걸 지금 저희가 추정할 일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공이나 비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더 우리가 열받는 건 반경이죠 반경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니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 진짜 더한 거 같아 공산당보다 더한 흉산당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요 2018년대 민생경전소 김성태를 이게 주제가 이렇게 막 막 넘나 들어 사람 속으로 김성태를 첫 사업으로 고발했죠 그때 민생경전소 경제민주화 아니 뭐 본인이 설명하세요 아니요 오늘은 임소장님이 설명하신 자리인데요 아니 뭐 그게 막 엄청난 목표가 경제민주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었어요 책도 쓰시려고 그랬었고 그 당시 경제민주화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많아서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좀 쏙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하겠다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뭐 소강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18년에 사실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를 또 견제하고 잘못했고 비판도 하기도 하는데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 많은 시민단체가 네 잘한 것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걸 이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 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 시절이었었는데요 아니 문재인 정부도 잘한 거 있으면 우리가 잘한다는 입장 표명도 하고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자 네 그런 취지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민단체였긴 했지만 저희가 뭐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잘한다고 하고 또 못한 거는 또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냈었고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쟤는 꾸준히 하고 있죠 계속 임선수 소장님이나 저는 서울의 소리에 임선수 소장님 나가는 코너도 예전에는 특색 없이 상을 드립니다 했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임선수 소장님 민생경제공소 공동소장님과 민생 뉴우스로 네 뭐 내용은 민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삶이 이 모든 정치의 영역도 다 민생의 영역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현안도 포함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어쨌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인생이랑 네 그래서 이제 임선수 소장님은 청와대 IBK 투자 유권 사회이사 청와대 청년 정책관으로 가시고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밖에서 활동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된 거죠 뭐 여러분이 알만한 인문들이 민생경제공소는 수십 수백 명이 이제 거쳐가거나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촉구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앞에 경제민주화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는 활동 한 푼이라도 우리 서민 중산체에 돈이 되는 활동 뭐 저희는 방송 맨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중교통 조조욕 할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알리고 그런 활동을 지금 2018년부터 벌써 제가 하다 보니까 9, 10, 11, 12, 13 6년째가 됐네요 창립 6전여 넘었는데 저희는 시민들한테 부담 안 드리려고 창립기념식 호원해봐 이런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막 5만원 10만원씩 들고 이렇게 많이 놓으시거든요 시민들이 근데 저희는 그런 부담 안 드리려고 물론 이제 안진국팀이나 임세인식당팀이 하면서 민생경제공소 후원계좌 안 내는 데서 내냐면 계좌를 알려달라는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띄워놓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정말 우리 시대의 불평등과 민생고와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감히 아주 힘든 상황인데 후원해달라는 말씀 차마 못 드립니다 우리 임세인식당TV에서요 존 김님께서 경제민주화는 헌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 119조조 규명한 그리고 김지영님께서 이분은 이제 스픽스도 아시는 분이네요 김지영 선생님께서 임세인님 정치본색 시작하셔야죠 그 백운기 정치본색이요 백운기 정치본색이요 백운기 정치본색도 아시는 분인 거죠 요즘은 스픽스는 왁자지껄하고 박진당하고 끝판토론 3개 나가시고 정치본색은 정치본색도 뭐 가끔 갑니다 그쵸 근데 지난번에도 월요일날엔 제가 또 광주가 내라고 그때 무려 4개나 나가고 스픽스에 4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박진영의 마키아벨리도 초대한다고 아까 연락이 갔대요 네 다음 주쯤에 아마 하루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5개 프로그램 나가시는 분은 스픽스는 임세인 소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저도 왁자지껄하고 정치본색하고 그 다음에 끝판토론 3개밖에 출연하네요 그러니까 스픽스가 낳은 최고의 간판 스타죠 그래서 한때는 스픽스의 노예 아니냐 아 스픽스의 노예라는 별명도 아 대단하십니다 스픽스의 아리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스픽스의 하리수 아리수 아리수가 뭐죠 수도꼭지처럼 틀면 아 스픽스 뜨면 나오죠 서울 수돗물 아리수 저는 또 스픽스의 하리수처럼 핫 이슈 원래 하리수씨가 트랜스젠드가 된 다음에 이름을 핫 이슈를 핫 이슈로 했다고 제가 언제나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시국 시국 사건이나 또는 정치개혁 사회운동의 핫 이슈이긴 하시잖아요 아이 또 뭘 또 하하 겸손하기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쑥스럽죠 아니면 제일 다 뜨거워 그냥 어디 가서도 저도 그래요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꾸메고처님 꾸메고처님 어 임세훈 선생님 광팬이시죠 청주에서 광주에 광주인표가 오셨죠 남편분이랑 오셨죠 세은진걸 선생님 공동주체로 공개방송 주최해주세요 얼굴 보면 알아라 하시잖아요 어때요 아니 임세훈 선생님 지금 3만 8500명이니까 4만 명 돌파하며 공개방송 짓자 너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공개방송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네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를 빌려갖고 날 수도 있고요 거기 좀 좁아서 사람이 많이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공개방송에서 100명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면 하여튼 뭐 고민도 해보시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짜잔하고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부대변인까지 되시고 네 그리고 청와대를 이재명 후보로 당선시키고 나오신 거죠 원래 이제 마지막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안에서 그런 요청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과감히 나와서 이재명 후보 대변인으로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대변인 시절에는 뭐 근데 캠프에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게 약간 권한도 그렇고 1도 n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딱 대변인 한 명 부대변인 한 명 딱 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나 뭐 청와대에서 알려야 되는 것들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많이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이 그냥 하고 싶은 말 약간 하는 스타일인데 네 청와대에서 2년 정도 있는 동안에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굉장히 절제되고 얌전히 계셨던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요 생각할 때마다 엄청 필터링을 막 하면서 웬만하면은 이제 문제 되지 않는 발언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청와대 나오고 나서 약간 이게 방송 같은 거 나갈 때 이게 막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는 그 버릇이 남아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좀 시간이 약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생각 나오는데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 캐릭터가 여러 개가 있으세요 보면 연합뉴스티비에서는 아주 절제되게 서울의 서울에서는 약간 유머러스도 한데 풍자를 좀 하고 빡친다고 해서는 진짜 빡치고 왁자지 끌어서는 또 약간 희사토론 분위기로 바뀌고 네 본인의 정체성이 몇 개나 됩니까 아니 정체성이 뭐야 이중 다중인격이야 다중인격 좋은 의미에요 다중인격 멀티플레이어 아 이게 이게 방송마다 멀티아이 엔티티 스타일이 다 있고 원하는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제 것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방송국마다 스타일에 맞게 하는거죠 네 꿈의 걸치님께서 노무현 시민센터 공격이 좋다고 제가 여기서 한번 해봤 저 알릴레오 때 가봤잖아요 제가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한번 진짜 추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다음에 대학로에서 박시현TV 때도 임선수 소장님 그때 집안일을 못 오셨는데 같이 초대받았는데 제가 갔었는데 거기도 한 100명 자리 있었어요 뉴스타파홀 거기 됐어요 뉴스타파홀 이영이월도 있네요 거기 민생경중소 한 1년 강좌를 거기서 공동으로 하면서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서승만TV님 들어오셨네요 서승만계부님 어 임선수 소장님 주현미보다 바쁘네 크크크크크 왜 주현미야 네 원래 이제 주현미가 옛날에 엄청 잘나갈 때 바빴으니까 내일 서승만 박사 모셔도겠네요 저번에 서승만TV 때 어? 초대했잖아요 뭐죠 뭐였지 이 여자 누구 뭐였나 그 프로그램이 뭐였죠 서승만TV 누구세요 이거 서승만TV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누이기세요 누이기세요 제가 1회 1회 출연자였습니다 아니 변강새도 1회 출연자이셨잖아요 아 변강새도 지금 나갔나 1회로 나갔나 변강새때 1회 출연자였죠 아니었나요 1회로 나간 걸 몇 번 본 거 같은데 네 변강새도 몇 번 나갔던 거 같고 아 1회는 아니었나요 1회는 아니었나요 제가 오 서승만TV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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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만 박사님 지금 들어오셨어요 서승만 박사님 시간 되시면 내일 6시 네 오심 어떨까 홍성성님께서 진보인사들 무슨 감투가 많나요 민생소장위원회 무슨 사회주인 아 그게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예우를 해야 될 경우에 제가 이제 공동 대표님이나 뭐 명예위원장님 자리를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미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보개혁 특히 MZ세대일수록 이런 형식적인 거 그다음에 막 감투남발하는 거 싫어해서 많은 진보개혁단체들도 요즘은 조직 운영이 굉장히 간소화하고 또 투명화되고 그런 뭐랄까 이런 지적하신 형식주의 이런 거 많이 배경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홍성성님 계속 그런 생각에도 안정현TV 들어와주시고 고맙고요 계속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서성만 박사님 내일 임생식당 금요뒤에 초대한다는데요 시간 내시면 빨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섭외를 공개적으로 섭외를 공개구원 네 내일 6시 5시 50분 내지 6시 임생식당TV 출연료도 금일봉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진짜 남의 노동을 착취하지 말자 해서 현역 의원회는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벌고 또 혼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대변인 선약에 쓰시대요 네? 선약에 쓰시대요 아 아니 서 박사님 5시 50분 들어 6시 40분까지 50분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한 번 더 제안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로 서승만 박사님 좋아하고 노봉만 TV도 좋아하잖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하고는 오마이티비 2주에 한 번 하시잖아요 네 어때요 최진봉 교수님 직접 방송해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우리 임생식당TV 1회 초대 손님이 최진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금요일 날 최진봉 교수님 그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방송에 보이는 똑같은 분이에요 정말로 실제로도 돈진봉 세속진봉 레터진봉 지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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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보면 제가 가끔 최진봉 목사님 방송에 뜨뜨면 한 번씩 보거든요 . 이렇게 시간 될 때 오다가다 볼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방송 스타일에는 다 다르긴 했었지만 주제는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패널로 나가게 되면 오늘도 예를 들어 방송 2개나 3개나 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주제 현안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희한하게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가 그냥 같은 주제로 내가 아까 이 방송에서 이 말 했으면 그 똑같은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최소한 그게 또 기술적인 예의이기도 하죠 저도 그래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단어라도 단어라도 바꾸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왜냐하면 저희 응원해 주신 분들 중에 다 챙겨보신 분들이 좀 계세요 찾아서 그런 분들은 지겨울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도 했던 말 점심에도 또 하고 저녁에도 또 하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최진봉 목사님은 아침에 했던 말을 다음날까지 하십니다 네 똑같이 하셔 똑같이 한 일주일 동안 하셔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다 네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말씀하는 속도나 터도 비슷해요 거의 똑같죠 그분은 방송에서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 가끔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그때도 언제더라 하여튼 최진봉 목사님이랑 오마이티비인가 한번 같이 방송을 해서 무슨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런 이런 견해랑 의견이랑 사실관계 랑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대답은 마음에 드셨나 봐 네 제가 했던 말 딴 데서 쓰시더라고 아 그 논리라든지 뭐 이런 거 표현 이런 거 사실 저도 변이 대표님이나 임선수사장님이나 제가 또 방송 자주 하는 분이 김종욱 박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어 또 한 번 뭐 박영식 엔커님 정견대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마이티비에 가면 박정호 기자님하고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 이야기 저도 머릿속에 넣어갖고 써먹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 가서 자기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가 되고 깨우침이 되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안 소장님 똑같은 말 반복한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예 래퍼 증공은 일주일 안 증공사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예예 같은 말 반복 예예예 무한반복 예예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논리 다른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예예예예 요즘에 그 양평고속도로는 그래서 저는 매 방송마다 약간씩 업데이트했던 소식을 갖고 와요 제가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그 저기 재밌는게 임세현식당TV의 정민철님께서 뉴진스 혜린이 다음 임세현 대변님이래요 거의 뉴진스 급이신데 아니 뉴진스 팬들한테 돌 맞으라고 아니 그렇게 아니 절단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뉴진스 혜린 다음으로 세은자 사랑해 네 하니까 사랑된 이변님께서 정민철님 언제는 이경님이라면서요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누굽니까 이경 대변님니까 임세현 대변님니까 우리 그 혜린 선생님 다음으로 소성 박사님이 맥인거라고 날 맥인거라고 맥인거라고 아 네 세은자 얼굴 작아보여 보이기만 얼굴 작아보이는 줄 아시나보네 실제 작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외모평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간 키는 크셔요 임세현 소장님이 아이고 네 내일 제가 청주에 민주당 온회 충북지역 온회 이혼의 중심으로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간담회 기관 강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세현식당TV 진짜 안 빠지는데 어쩔수고 갑니다 그래서 꾸메거처님이 내일 청주에 오시냐고 거기 가겠다고 그러는데 예 뭐 일반 당원들 지자들 초대한다고 하던데요 7시 20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저도 좋죠 같이 뵙고 자 다시 임세현 가서 그래가지고 맥락이 없어 방송에 아니 오늘 맥락이 있어요 계속 임세현사로 가 맥락이 맥인거네 지금 먹은거 그래서 다시 가서 먹은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을 해서 정말 최선을 했잖아요 진짜 진짜 우리 피땀 흘려 이랬어요 네 뭐 선거 전날 저희 다 같이 보여갖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막 열 명씩 전화하고 전화도 막 하고 막 돌리고 저랑 그때 우리 같았던 어떤 후배님 한 분은 자기 옛날에 헤어졌던 남자친구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네 내가 싫더라도 그 사람 이재명 찍어달라 그것까지 제가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절박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유튜브 방송 개표방송 같이 하러 갔다가 네 임세현 소장님 제가 오후 4쯤에 패배가 확정됐을 때 어쨌든 임세현 소장님 심한데 애기 엄마한테 집에 데려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단 모셔다 드리는데 우리 둘이 한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슬프고 망연자실하고 임세현 소장님이 그래도 제가 공동소장님으로 동지고 동룡이라 하지만 또 후배님인데 후배들한테도 면목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 선배들이 뭔가 어찌 됐든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운전정부 때 또는 민주당이 또는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또는 뭐 이재명 캠프 내에도 일부 문제나 부족함이 있으실 거에요 그게 다 복합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 막 머릿속이 복잡한 거에요 막 반성도 들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한 3일 동안 멘붕? 멘붕 왔죠 멘탈 붕괴 저는 거의 다음날에 거의 알아누웠습니다 진짜 저도 저도 저는 멘붕을 넘어서 인붕 인간 붕괴 오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졌을 때 그때보다 저는 더 약간 휴우증이 오래 갔던 거 같아요 2012년 그때 2012년에는 어쨌든 제가 캠프에 참여한 건 아니니까 문재인 펀드 1호였잖아요 네 문재인 펀드 1호 2012년에 했었는데 저는 그냥 단순 지지자 지지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진짜 무슨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가족 잃은 느낌이라 되나 엄청 그게 심하더라고요 나라 잃은 느낌 네 나라 잃은 느낌 네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저렇게 후진 사람한테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가 있지 뭐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어쩌다가 와 진짜 지금 사실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지금 1년 3개월 당선을 했던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 인생 전체도 일장춘몽이라는 옛날에 그런 통체가 있었는데 진짜 이 잠깐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를 좀 해보려고 굉장히 혼자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래 뭐 대통령 한 명이 그렇게 나라를 얼마나 그렇게 작살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도 있고 국민성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뭐 체제라든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냥 대통령이 혼자 삽질하다가 그냥 빨리 내려오게 해야지 나중에 임기 빨리 끝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 한 명이 나라를 이렇게 작살낼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 진짜 완전히 작살됐어요 이야 사람들은 늘 좀 점잖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약간 선비 느낌이 있는 사람은 이래요 우리나라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명박이 되든 윤석열 되든 크게 후퇴할 일 없을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그런 사람들 한 대 쳐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대선전에 봐라 이 사람아 그렇게 되는지 윤석열 내면 내가 보기에는 사방팔방에서 물론 지금 제가 예상했던 거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싹 무너뜨릴 거다 별일 다 할 거다 우리가 그런 사람 싸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입 닥치고 있겠죠 반성했겠죠 뭔 시스템이야 다 파괴시켜버리는데 법도 안 지키는 놈들인데 법도 안 지키죠 자기 본인들이 뭐 법 원칙 맨날 이야기하는데 가장 잘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생경준구소는 민생생활세계가 안 되겠다 윤석열 규탄 심판운동에 조개 나서야 했다 나라를 진짜 망가뜨릴 거 같다 하다가 작년 이제 8월 5일쯤에 7월 8월 네 퇴진으로 저희도 이제 100일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 최소한 어쨌든 윤석열이 찍은 민심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대선 불복은 전혀 아니에요 임세진 소장님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 한 것 때문에 대선 불복 세력으로 막 종편한테 몇 달간 시달렸는데 아니 대선 결과에 깨끗이 인정한다니까 오히려 저희는 반성한다니까요 어쩌다 정권을 빼앗겼는가 그건 국민들이 실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건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그 다음에 선거에 조작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게 국민의 의견인 것이고 그게 국민이 어쨌든 사기를 당한 건 맞지만 그렇죠 국민이 사기는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과 생각과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철학을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이 국민께 알려드렸다면 국민은 지지하지 않아서 국민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간단하게는 강제징용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가 무조건 떨어졌다 이런 얘기에 나는 일본한테 사과받을 마음 없다 100년이 지난 일본이랑 파트너로서 잘 지내겠다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다 정직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 했었으면요 제가 볼 땐 0.73%잖아요 0.73% 이상은 안 찍었을 거라 아 그러면 최소 대한민국민들이 아무리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해도 5% 정도가 찬성한다는데 그 사람 빼고 90% 그래도 거의 80%는 잊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하는 짓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그대로 했다면 김건희가 설치고 청봉이 개입하고 네 아니 어떻게 이미 이미 후보 시절에 이 왕자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솔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도 거짓말 쳤죠 그때도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장모도 뭐라고 했죠 장모 관련해서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거기 사기를 50억 정도 사기다 했다고 사기를 쳤었고 이 공영지구 관련해서도 뭔가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고 개입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이 만약에 이거 알았다면요 절대로 안 찍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이나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지금 윤석열 하는 짓에 한 10분의 1이라도 공약이 나왔으면 그렇죠 후보 시절에 몇 십만 표는 뒤집죠 네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지금 뭐 본인들도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에 강승규 사건에서 보면 여사 여사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게 본인들도 김건희가 나내면 안 된다고 그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논란도 많고 워낙 본인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논란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주가조작 경력조작 이건 본인들이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경력조작 학력조작은요 본인이 나서서 못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얘기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사과했고 나는 아내 역할을만 충실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저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정말 아주 최소한 동의 활동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 저렇게 사방팔방 다니면서 무슨 해외 나가가지고 고가품 쇼핑까지 하는 그런 제정신물입니까 그게 이런 걸 알았다면 국민이 뽑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는 명백하게 양두구역이랑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양평고속도 계획돼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선거 총괄했지만 한 번도 논의 있거나 제안 있거나 민원이나 논의 제안 뭐 이런 그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냥 양섬연 찍고 홍천호랑 공약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건 인수일 때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인수일 때 뒤집을 거 지들이 공약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강상면으로 하겠다 공약했으면 아 어떻게 네 윤석열 부부 땅으로 윤석열 김건희 이천석 일가 땅으로 고속도로 공약하냐고 최소 몇십만 몇 백만평은 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임센 소장님과 저희가 민생경제공구소와 퇴진운동에 나섰던 것이고 그 과정에 촛불행동이라는 동지들 만나고 진보증도 보수연대도 만나고 각각 비상시국회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진걸TV와 임센식당TV도 띄우고 또 우리 자매 네트워크TV들인 인사이트TV 그리고 양이삼TV 이렇게 이제 같이 협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까지 온 거죠 이제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니 되게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한 백분위 밖에 못했어요 임소장님 한 달 한 번은 저희 둘이 대단히 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저 까였다 저 까였어요 네 저한테 방송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임세훈 소장님은 저를 예 수석 소장님이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집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한동훈 동네 저번에 1차 집회 때 가사 때 못 왔는데 이번에는 오시는 거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연설이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한시 도곡역 4번 출구입니다 한동훈이 정말 입만 열면 민주당과 야당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과 송영일과 우리 민주 진보 인사들을 조롱하고 와 저는 진짜 제가 살다잘다 그 뭐랄까 그런가 정말 저는 모든 폭력을 받았는데 폭력 본능을 느낀 딱 두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저는 가슴속에 거의 폭력 본능이 없어져 버렸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막 싸움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윤석열 한동훈만 보면 진짜 제 마음 깊숙이었던 어떤 그런 본질적 뭐랄까 그런 본능적 폭력 있잖아요 네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만 꼭 그런건 아니겠죠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국집회 나오실 이야기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 지금 어 채팅창에 변이제를 국감 증인으로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팅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들 많이들 해주시고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 국감 증인으로 세상에 경기도 인사들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다 압수수색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아니 이미 2년이 지난 일이에요 그분이 하찮은 일을 했다는게 아니라 그분이 당시 하는 실무가 뭐 얼마나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권한이 있는 분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무를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싹 뒤져 죽을 때까지 뭐 나올 때까지 아니 1년 반가량을 이렇게 쥐잡듯이 뒤졌는데 명백하게 뭐 딱 나온게 없으면 이건 없다고 봐야죠 송영길도 그렇고 아니 이재명은 거의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았으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십시오 막 지금 처음에는 대장동 같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대장동에 그분이 이재명이다 라고 시작했는데 결국 그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잖아요 은정이랑 이재명 아닌가요 이재명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집산 윤석열 아버지 집산 것 이런 다 우연의 연속은 다 그쪽에서만 일어나지 어디 뭐가 나오나요 지금 도대체 이재명 대표랑 관련된 게 뭐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대장동 거기 가장 중요한게 이 정영상 녹취록이 기본이잖아요 거기서는 오히려 야 이재명 알게하면 안 돼 이재명 모르게 해야 돼 라는 명백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대장동이 이재명 대표 아니 단지 성남시에 있다는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답답한 지점이 있고 대장동 갔다가 이제 또 성남FC 갔다가 쌍방울 갔다가 백현동 갔다가 이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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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또 택시사님들 그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자기는 이제는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나 이게 밑바닥 요런이 되어버렸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뭐 빨리빨리 기소를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나올 때까지 뒤지는 경우가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1년 반 동안 했는데 뭐가 나온 게 있냐고요. 맞습니다. 우리 임센식당 김홍수님 임센식당 밥 먹으러 왔어요. 시사 맛집 오늘 또 많은 밥을 이렇게 뿌리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정양일TV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 작지만 소중하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작은 유튜브를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너무 많이 소개한다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오늘은 정양일TV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정양일TV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봤는데 정양일TV도 여러분 한번 들어와 봐주시고요. 저희 PPL 해주실 또 지금 사장님이 있어요. 앞으로? 네. 정양일TV님 감사합니다. 임센식당은 완전 순수 비영리 공익 채널이어서 수익 창출을 처음부터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도 꼭 돕고 싶으면 민생경정구소는 안징걸TV로 도와주시면 저희는 아시다시피 꿈소책년 장학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8월 10일이나 화요일날 광주 집회도 비용이 많이는 안 들지만 어쨌든 소리소리 분들이 무대, 음향 다 설치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제가 비용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센식당이나 안징걸TV로 응원해주신 금액이 글이 갔어요. 제가 총 120만 원을 조성해서 투명하게 썼습니다. 지금 다 공개하니까요. 내부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임센식당을 돕고 싶은 분들은 안징걸TV로 민생경정을 도우면 임센소장님의 활동 임센소장님의 활동으로 지원이 갑니다. 실제로 임센식당께서 마지막으로 임센식당 많이 들어오셨는데 또 임센식당은 임소장님이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읽어주시면 안 좋아하세요. 청원 비안이제 청원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원은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는데 좀 동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게 계속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 이슈가 약간 좀 묻혔는데요. 최대한 당원이신 분들과 주변에 당원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윤태진이 배두기님 윤태진이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 망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답답하네. 송골맨님이 낙지부터 찔러주세요. 민지당 반격 저기나 비격증 사람들은 비판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읽어주세요. 얼마나 다들 설렘색 딸이시겠어요. JS님이 두 분이 있어서 그래도 위로가 된다 얘기를 해주셨고 최방순님 양박사 에라이 이게 맞는 말이라고 신현관님이 아직까지 윤석열에서 이낙연 동요한 문재인 쉴드 칠 거예요. 그렇지. 그런 지적이 나오더라. 지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이 있거나 비중 역할을 하시던 분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전면적 투정이 나왔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정권 교체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께서 심판을 하신 부분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께 어떻게 윤석열 정부라는 끔찍한 괴물같은 정부를 탄생시켰던 탄생시켜서 그런 조해송한 마음에 그냥 그냥 뭐 내가 탄생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께서 지난 정부를 심판했거나 민주당을 심판했거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도 반성의 마음으로 오히려 퇴진 집회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해도 대진님께서 임소장님 너무 이뻐요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를 다섯 개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진짜 시간에 쫓기고 일정에 쫓기고 투쟁하라 방송하라 공부하라 제가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민생경영우선 안정혁팀 임생식당TV가 근데 그래도 오늘은 정말 제가 내일 임생식당팀을 못 가니까 충북 민주당 무슨 당원전진대 승리 총선 승리결의대 가니까 제가 임소장님 모셔갖고 오늘 꼭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평소보단 달리 좀 뭐랄까 우리도 좀 살아온 사는 약이 이런 일부러 한 것 같아요. 물론 윤석열 대부분 귀탄 이야기였지만 맥락이 없었어. 맥락은 없었어도 아마 민생경영우선 임세은 소장님의 삶과 투쟁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기계가 됐을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 날은 도공역 4번 주구 오시면 임세은 소장님 저 변희 대표님 김웅장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 충주 집회 충주니까 중부권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20일은 소원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충주 집회에서는 김세진 TV 인사이트 TV 우리가 함께 해주신 유튜브님 너무 고맙잖아요. 한두 분씩 묻어 올리려고 그래요. 충주에서는 두 분이 올라가는 걸로 됐고 이번 토요일 날은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 NG 오면서 대구 지역에 유명한 유튜브잖아요. 거기 박대희 대표님이 발언하십니다. 유튜브님들 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님 마무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7시에 임선생님 제가 민생경제공부소랑 뉴욕담자 한국지국이랑 인터뷰가 있습니다.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서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제가 잊고 있었는데 응답하라 1998? 1998 1998 1998 1998 아니 나온 시리즈 있잖아요.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정은채씨 정은채님 응답하라 1997이 있는데요. 인기 굉장히 많았던 드라마잖아요. 거기 앞에 타이틀롤이 돌아갑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타이틀롤이 있잖아요. 광고에 광고랜 앞에 타이틀롤 앞에 그러니까 그렇죠. 제 중학교 때 화면이 나옵니다. 오프닝 제 중학교 때 화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2학년인가에 서태지아 애들 빅쇼를 보러 갔었어요. 그 빅쇼의 장면인데 그 장면이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장면을 이렇게 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부분에 돌아갑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그거 임신 티비에 쇼츠를 올리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그 타이틀롤을 못 찾아. 못 찾았어. 근데 옛날에 사진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사진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있는데 화면을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 혹시 찾으신 분들 있으면 그러게요. 임센식당 당골손님들께서 응칠이죠. 응칠. 응칠. 정은지 씨 나온 거. 오프닝 씬. 앞에 오프닝. 매일매일 똑같은 거. 넷플리시 드라마서 보면 항상 오프닝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너끼기 누르는 거.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때 그 당시 시절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이때의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서태지가 나오는군요.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장면도 나오고 뭐 여러 아이돌 가수들 그 당시 아이돌 가수들이 나오는데 제가 막 와 이러고 있는 게 한 장면으로 나오죠. 신영관님께서 오프닝 씬에 박세리 도 있었어요. 기억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은채 님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은지. 제가 혹시 방송 중에 고의가 아닌데 부정확한 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헷갈려서 그럴 때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니까요. 응답하라 1997 거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학생 때 사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퍼플레이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퍼플레이 스튜디오에 거기에 나간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나이트 처음 가본 날 이야기하다가 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 나옵니다. 네. 어 그건 퍼플레이 스튜디오에 나오는 거죠? 퍼플레이 스튜디오 퍼플레이 스튜디오라고 그 예전에 매물쇼에 있던 분들이 만드셨는데 약간 사회성도 있으면서 연애와 문화 예술을 다루는데 임세훈장님 제가 한번 나간 적 있죠. 네. 퍼플레이 스튜디오 임세훈 편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 안 돼! 사진 띄워주셔도 되고요. 아니 그래야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임세훈 식당 TV에 제이미 림 님께서 4호 중갑작 투쟁 응원하고 변이제 태블릿 진지 투쟁 응원합니다. 단 청원호만 달성하고 살짝 뒤로 한번 해봐. 반응으로 반응으로 한 번 보자. 반응으로 보여주세요. 요건 제가 꼭 중요한 게 읽어드려야겠다. 제이미 림 님께서 4호 중갑작 투쟁 응원하고 변이제 태블릿 진지 투쟁 응원합니다. 단 청원호만 달성하고 국감진 채택 안 해주면 변이제가 또 얼마나 이재명과 민당을 욕할지 눈에서는 안 해요. 민당 지지자들과 같이 보는 채널에서 서로 네거티브는 삼가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변희 대표님이 저희랑 집회하거나 방송하거나 토론하거나 같이 방송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개인 채널에서 하시던데 진보 중도 보존되는 각각의 개인 채널이나 개인 SNS에서는 저희가 이 활동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변희 대표님한테 정중하게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조심스럽잖아요. 다 몇 십 년 십 년 또는 장기간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다라고 정중하게 제가 의견은 전달해 드렸고 조금 더 이런 분들의 의견도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야 저는 진지한 이야기가 웃고 있어. 사진이 떴어. 사진 떴어. 얼른 내려요. 1 2 3 이게 이대 경제학과 전공 그러니까 경제학과 졸업사진 거죠? 대학교 때 아니 잘 아는 분이 이거 사진 보더니 왜 이렇게 삐쩍 말랐냐고 그러니 진짜 너무 알르긴 했어요. 근데 이 두 사진이 그날 다 찍는 거예요? 네. 옷이 다른데요? 이 위에다 여기 위에 자켓만 따로 아 그렇게 하나는 야외 차리고 하나는 스튜디오 차리고 와 임 소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제가 방금 진짜 진지한 거 읽어드렸는데 그 사이에 아니 이거 제가 띄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퍼플레이 스튜디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오늘은 왜냐하면 오늘은 사람 속으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다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어느덧 7시 5분 여수 5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임 소장님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갑자기 오게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강행군을 했습니다. 강행군. 그래서 오늘 날씨도 더웠는데 제가 오전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대중교통으로 다녀가지고 옷도 오늘 또 두껍게 입어서 엄청나게 좀 막 더운데 다녔더니 약간 지금 컨디션도 또 목 때문에 또 안 좋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그래서 사실 왁자지껄 녹화도 뭐 분위기도 되게 다르긴 했지만 아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 이렇게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오늘도 약간 아 토요일날 방송 나오면 큰일 났네 욕먹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니까 뭐 재밌네요. 네. 자 인사티비에 구름고님께서 임세정장님 예뻐요. 하아 아쿠아님께서는 도공역 4번 출구다. 이번 토요일 집회. 인사티비에서도 진짜 임세정장님 응원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김강호 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개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본국민 서명운동 이거 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가서 앉은 걸 패스국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희 대표님 국감 증인 청원 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있죠. 그 다음에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무사권 진상규명 국정부서청원 요건 국회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죠. 민주당 국회 안징을 패스국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이 새 청원은 새 서명은 정말 여러분께서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임세정식당TV 안징을TV도 그분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인사티비 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임세정식당TV 빨리 4만명 만들어주시면 공개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티비 도 빨리 3만명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또 인사티비하고 저희가 또 안징을TV와 협업방송도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도공역 4번 출구에 시간되는 분들은 많이들 뵙겠습니다. 전국집중 촛불진표도 있습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임세정식당TV에서 임세정 소장님과 아주 좋은 신비한 게스트하고 잘 만나십시오. 아직 확정을 지을 수 없어요. 섭외를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에서 한국지국장을 섭외를 하죠. 만나니까 자 이만 방송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광고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삼삼의 본향인 함양지리산자락 800꽂이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천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